와 진짜 크죠? 이게 바로 올 시즌 SK와이버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스포테인먼트 중에 하나, 빅보드라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야구 전광판이라고 합니다. 가로 63m, 세로 18m, 총 면적 1138.75제곱미터로 기존 야구 전광판의 2배 이상의 넓이를 자랑하는데요. 전용 드라마 현장 라이브 영상은 물론 다양한 그래픽을 활용해 시각적인 재미와 함께 7대의 유무선 카메라로 그라운드와 관중석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빅보드를 통해서 팬들과 계속 소통하는 컨텐츠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빅보드하고 팬들이 같이 응원을 하는 것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